우리의 당첨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늘은 월박션 패티의 고아구인데요 야하! 메이? 원우씨야 인간툰케입니다 인채? 인채? 인채! 인채! 두 팀장은 오늘 스포츠의 워누 씨와 네? 두 팀장에서 운영했던 민규 씨 이야! 민규 팀장 네, 지니어스, 지니어스 브로 너 체스 할 줄 알아? 알지, 알지 스포츠의 워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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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레이어를 정하면 일단 플레이어를 정하시오 내가 한 번 플레이어 해봐? 어, 그럴래? 너는? 근데 셋 셋 해야 되잖아 어차피 아니, 우리는 마네킹 하나 마네킹이지 말들이어야지 마네킹이구나 아니야, 미안해 나 플레이 못 하겠다 우진 승판이가 한번 해 아... 너 플레이해라 그래 나 머리 안 줬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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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입술 빨가니까 빨간 말 하고 나 빨간 말 하고 그냥 다 빨간색인 척으로 하는 거야 응 그냥 아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하자마 처음엔 약간 힘을 줘 그래야지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오히려 팩트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작으로 다 반대로 넘어가봐요 상대방이 힘줄 시간이 없어 왜냐면 상대방 빨간색이면 이런 힘이 주는 순간 넘어가면 오래된 거잖아 아니야 빨간색인데 같이 땡기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의외성일 수도 있어 그냥 빨리 하는 게 그래서 말이다 그래서 누가 빨리 주고 싶어 내가 파란색 할게 파란색 하고 싶어? 파란색이 뭔데 파란색이 뭔데 쟤는 거 팔씨로 팔씨로 어차피 뭐 아, 너 또 컨닝하지 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월해시야? 우리 1km 청각이야 얘도 누가 할 거 같아 철수 아, 근데 여기 너무 들었는데 내가 이거 들을까봐 아까 쳐다보고 다 모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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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 뺏길까봐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그래 다시 다시 아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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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원우 형이 빨간색이네 등부터가 빨갛아야 쿱스 형은 입술이 빨갛고 형 파란색 있지? 들었어? 대박이다 야, 됐어? 아, 우린 됐지 민기 또 잔머리 빵빵 돌려오겠지 뭐 아무리 머리 써도 어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은 네 망토색이고 오, 되게 멋있는데? 한 명씩 이런 거 넣어봐 슝 오, 좋다, 좋다, 좋다 슝 이런 거 아니야? 어이, 빨강 너 빨강이네 딱 봐도 빨강이지 너 빨강이지 아, 원래 빨강이 이쪽에 있어? 모르지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나요? 반갑습니다 아, 쟤네는 저기서 왜? 되게 느낌 있다 얘들아 시작할게 오케이 파이팅 네 라운드 번 파이트 스쿼나 믿어, 나 널 너의 두뇌를 보여줘 누구부터요? 민규 팀 부터요 오케이 잠깐만 자, 쟤는 여기 어떻게 보기 왜? 저렇게 봐 그냥? 디노야 앞으로 한 칸 디노 한 칸 갑니다 형 직접 뽑아야 돼요 컴온 렛츠고 컴온 컴온 오케이 승관 팀 승관아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원우 앞으로 한 칸 옙!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게 한 벌만 가는데 재밌다. 이거 좀 멋있게, 잠깐만 멋있게 한 번만 갈게. 아 멋있었는데. 디노야! 어! 왼쪽으로 한 칸! 나랑 한 번 붙이는 거야? 나도 이렇게 가야지. 분티니 앞으로 한 칸! 누구? 누구? 우리 그 마네킹. 마네킹? 분티니, 분티니. 분티니야, 분티니. 뽕잉? 호시 형! 어? 앞으로 한 칸! 뽕잉? 어? 그럼 쟤랑 어떻게 싸워? 쟤랑 싸우면 우리 중에 대신 누구가... 그거 승강이가 정했어. 누구야? 그럼 모르지? 아... 호시 빨강이야. 호시 생긴 거 어디 빨강처럼 생겼네. 준 앞으로 한 칸! 오 좋은데? 아이언 랭 같은데? 오 멋있어. 이거 재밌다. 나 빨리 효과 한번 하고 싶어 효과! 호시 형! 어? 힘 좀 써. 오케이. 비용. 라운드 원. 파이트! 뭐야? 에이. 뭐야? 에이. 에이. 저예요. 쿱스 형이다. 하필 쿱스 형이야. 하필 쿱스 형이야. 최선을 다해줘. 이동하는 사람도 기억해야 돼요. 야 내가 간볼게, 내가 이따 처음에 간봐볼게. 호시야 너 운동 열심히 했잖아. 웅웅웅웅웅. 레디? 스톰트! 승관아 원래대로 플랜데로 가? 호시야! 얘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 아니야 반대야 반대야 그냥 어떻게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 얘 누가 봐도 파랑인 것 같아 야 아니 이거 에스컬스 두 명 너무 반칙이지 에이 이거 어떡해 힘 빼지마 힘 빼지마 자 우리 투자 오케이 아 우리가 이겼구나 앞으로 가 호시야 우리가 이겼어 분티니가 죽은 거지? 야 그럼 우리 일단 빨간색 먹은 거야 잘했어 그게야 죽은 거지 나쁜 그럼 우리가 먹은 거잖아 그치 호시는 이긴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호시 거기 있는 게 맞아 빨간색 세 개 먹으면 우리가 지는 거야 파란 걸 먹어야지 우리가 지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빨간 걸 먹으면 빨간 걸 먹으면 너네가 지는 거야 우리 빨간 게 세 개 다 없어지면 근데 만약에 파란 사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렇지 파란색으로 죽으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어 그게 파란색이구나 알겠어 고마워 어 여기서 어떻게 해주려고 했구나 야 우린 말이야 말하면 안 돼 말을 왜 말하면 안 돼 아 오래 상관없어 민규야 내가 끝까지 가볼게 야 재밌네 이거 야 근데 호시야 너 힘 좀 많이 들었다 아 그래?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 써도 가만히 있지 쿱스는 아 쿱스는 거기 입으로 이제 그 사람이 뭔지 판단하는 거구나 입으로 중간에 써있으면 이거 엑스맨이지? 맞아 명호야 혹시 파란색 맞나? 원우 앞으로 가 옙 와 디노야 어 한 칸 더 오 오 안 써? 오 재밌다 재밌다 오 재밌다 근데 지금은 둘이 붙었네 승관아 너 똑똑하잖아 어 걱정 마 승관아 믿고 있어 승관아 너 열심히 할 거야 왜냐면 저거 승관대 민규라서 자존심 쌓는데 승관대 민규 최대 양속이거든 민규한테 질 수 없지 내가 보기엔 저기서 지잖아 1년 동안 놀린 바다 내가 보기엔 원우 앞으로 가 예스 Reveret Round二 총 squad 원우 대장 정한 Get ready for next battle Uh Get ready for next battle 온우야 자촌 짜고 와 Okay 갈까요? 네 Ready Action Action 아 뭐야 오 녀석 평생 spaced dia 타타타타타타타 사이오 수수록 가 가 가 헤150 가x2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 한 명 더 죽으면 이쪽 진 거야? 정한이 형 어? 앞으로 한 칸 오케이 승관아 나와 보내줘라 도겸아 도겸아 히이잇 왼쪽으로 한 판 가자 잘한다 잘한다 정안이 형 앞으로 한 칸 더 정안이 형 무조건 파란색이네 우지 형 오른쪽으로 한 칸 디노야 앞으로 한 칸 야 승관아 승부수 띄워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 안 되지 한 칸 가서 옆으로 빠지지. 대각선 안 되지 않아? 대각선 안 돼. 승관아 승부수 띄워야 돼. 도겸아 앞으로 한 칸. 칸. 푹. 하하하하하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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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나 이거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도. 아 아쉬워. 호시 형. 힘내. 라운드 3. 렐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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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닿은데? 어 다야지. 하트. 하트.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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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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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전략이었다. 하트. 하트. 도겸아 이거 다시 보여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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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ą. 하트. 아 이거 만승 아닌가? 아 아주 좋았어. 역시 승관이 힘 안 들이고. وي. neutrality. 아파. 호시 형 파랑이었지? 어. 야 최고였다. 중 franch축에 달. 호시 빨간색이야. 야 왜 다 이겼어. 아 이거는 그냥 걸려던 거. 차 inc Fal dropping. 이기면 되지. 부승관! 나 멀리 뛰기 할래. 도겸이 끼기? 빨리 뛰어가는 거야. 아, 빨리 뛰어가는 거야? 2초만 해서 어디까지 2초만 해. 그럼 나 빠를 것 같아. 아, 그럼 형이 도겸이 끼우면 나 손수씨 좀 잘하는데. 한 번,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나 손이 작아서. 내가 봤을 땐 형이 이거 하고 형이 도겸이, 너가 도겸이. 그래, 내가 안 했겠다. 내가 손이 작아서 나도. 너가 도겸이 게임을 해. 게임을 어떤 건지 정하고 상대 게임도 파악 먼저 하고 그냥 그렇게 가도 약간 정략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지. 형이 그런 거. 내가 일단 첫 번째 플레이어를 할게. 두 번째는 주니가. 아니야, 너 계속 너가 플레이어야, 이거. 아니야, 바꿔도 되는데. 바꿔도 되는데? 세 번 세 판 다 바꿨지, 형이 하나. 나 체스트 둘 줄 몰라. 3판 2선 승제니까. 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알면. 그걸 몰라. 3판 2선 승제 할래. 너 해, 너 해. 아니야, 아니야. 도겸이 시켜봐. 도겸이 체스트 자신 있는 거 같은데. 그래, 형 믿어. 너 할 줄 알지. 체스트. 체스트는 뭐야? 체스트는. 야,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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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대충 알아. 대충 알아? 그러면 너가 마지막 판에 너가 알아. 처음엔 3판 2선 승제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너가 세 번째. 각자마다 게임을 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게임 뭐 할지 그냥 상관. 근데 게임을. 어차피 다 이겨야 되는 점 아니야? 게임하는 사람들을 정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선생님. 내 손가락 길긴 한데. 세, 고.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몸이 끌려와. 이거. 형은. 형이 뭐 할래? 손가락 게임이랑? 이거 해? 허벅지도 있어? 밖에 있어? 없어. 게임 들어왔다. 복불복 게임 뭐. 난 자기 것 같잖아. 자기가 저거 되는 줄 알았어. 그럴 거면 그냥 뭐 몸통 박쥐. 없어. 게임 들어왔다. 복불복 게임. 게임에 제일 자신 있는 사람이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이 제일 자신 있는 사람? 나 그럼 복불복으로 퀸 할까? 퀸이 진짜 세잖아. 세니까 와가지고 운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는 거야. 좋아, 좋아.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형이 퀸인데 저기에 폰을 잡았어. 근데 게임에서 지면 폰한테 퀸이 죽는 거야. 네가, 네가 센 거니까 네가 퀸 해. 내가 퀸을 하는 게 맞잖아. 퀸은 어디로는 지 무한이거든? 퀸이? 퀸이 퀸 잘 주니까. 내가 손가락이 퀸 잘 주니까 퀸 내가. 너 할래? 너가 많이 이겨야 돼, 근데. 야. 퀸이랑 퀸이 게임을 진짜 많이 이겨야 돼. 난 폰 해야 돼, 폰? 어, 너 폰 해야 돼. 너가 정해줘. 그래, 그래, 그래. 슈아 말이네. 우리 말 누구야? 말이라 하지 말아줘, 나이트야. 형 나이트구나? 응. 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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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궁. 민규 씨 거기 대열 잡으세요 빨리. 대열이 있구나. 네. 오케이. 나 어디서 해야 돼, 형. 민규가 세워줘. 쓰고 싶은데 쓸래? 자, 우리 팀 오늘 완승 갑시다. 오케이. 체크메이트. 아 저기 그쪽 플레이어 또 민규 형이야? 아이고 오늘 일찍 끝나겠네. 여러분은 칼퇴 합시다. 우리 뭐 할래? 야 칼퇴를 목적으로 그러면? 에이.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민규야 너가 이길 수 있어. 체스는 우리 것. 체스 초코 맛있어요. 체스. 자 우리 오늘 바로바로 이겨서 바로 이깁시다. 승관아 승관아 문준이 파이팅 좀 해봐. 여기는 왕이 누구야? 너 퀸이야? 퀸이야 퀸. 퀸. 자 우리 팀 준형이 파이팅 한 번 해줘. 자요 자요 자요. 오케이. 자 자요 자요 자요. 자 거기 빨리 해줘. 우리가 이긴다. 저 정도 해줘야지 우리. 우리도 하나 더 하자. 야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다 한 거야 지금.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가 이긴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졌어 졌어. 아 이리 쳤어. 갈게요. 가위바위보. 이겼어. 네. 정한이 형 직진. 정한이 형 직진. 어 뭐야. 슈우다. 바로 한판 붙자. 오케이. 이러면 준형 게임을 하는 거지. 준형 게임. 준형 게임. 무슨 게임이야. 신발 던지기. 오케이 아 뭐 이거는 뭐. 이거 이기면 바로 내가 우지 잡는 거잖아. 준준아 이기자. 오케이. 진짜 신발 던져야? 이거 발에 걸고 하기. 발에 갈 게임이 났다. 가자. 탈 거 같은데.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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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문준이 좋아. 아 좋아. 할게요. 정한아. 정한아. 오와. 룩! Cadillac 아닌가요? 둘 다 잘하는데? 잘하는데? 끝이 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 살살. 앨렐렐레레레렛. 앨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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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우아아아악. 아유아악. 어 어? 튕겨서. 튕겨서 어떻게 뒤로가 되게. 파이팅. 오 오 반칙 반칙 반칙. 아하. 아 오 오. 야 이거 어렵다. 준형 좀 뒤에서 세게 해 그냥. 어 거기 세, 거기 세, 거기 세.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 자. 원하는 대로 우오 오! 원하는 대로 우오 오! 왜 자꾸 사선가? 사선으로 사서? 사선에 서 있어, 봐. 아, 나 자꾸 다기만 해. 전혀! 이러부터 1시간 뒤. A few moments later. 홈을 선으로 해봐, 누나. 홈! 나이스! 와, 심장 터질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어이구 조심. 됐다! 어이구 조심. 됐다! 오! 어이구 조심. 됐다! 오케이,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준이 잡으러 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정환이 형! 어! 준비됐어? 당연하지. 죽이자! 우지야, 이기자! 가자! 바로야? 오케이. 뭐 해? 복불복 게임. 그럴 줄 알았다. 복불복 게임이야? 운이지. 와, 진짜 운이다. 야, 윤정환이 운정환이 될 것인지. 와, 정환이 형 운이 되게 좋거든. 와, 정환이 형 운이 되게 좋거든. 와, 진짜 복불복이다. 와, 진짜 복불복이다. 와, 너무 인정한인데. 와, 야, 잠깐만. 저거 하나의 게임에 승배가 걸린 거야? 와, 잠깐만. 야, 원희야, 너 필린인 것 같아. 그러고 있으니까. 어, 아니야. 다음에는 나 신발.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 그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아, 나 왜 또.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진짜 미쳤어, 첫 번째.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가 운이 약하네. 형은 복불복하면 안 되겠다. 우와, 진짜 운이 미쳤어, 운이. 야, 뭐해, 와. 좋아, 좋아. 와, 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두 번만에 끝난다고, 이게? 야, 이거는 우리 팀. 저 아까 고스트 게임부터 한 걸음도 못 움직였거든요. 자, 첫 번째 판은 너네가 이겨둔. 그대로 그대로 받아? 내가 준이랑 바꿀게, 역할만. 너는 이제부터 단체 게임이야. 그리고 너가 빨리 달리는 거야. 무슨 게임이지? 단체 게임. 다 같이 하는 거야. 빨리 달리는 거 잘 못하는 거지? 형은 우선 복불로 가고, 역할 바꿔도 되는데, 뭐 해볼래, 너? 아니, 이건 안 바꿔. 아니, 이걸 하고 싶어? 해도 돼? 해도 돼,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하는 거랑 뛰는 거랑 상관이 없어. 아니, 얘는 움직이잖아. 내가 공격하면 되잖아, 얘를. 공격하고 싶다는 거잖아, 얘는 지금. 아, 앞으로 더 공격을 하고 싶다고? 아, 이거 왕이야. 아. 이거 빼주고, 빼주고. 형은 에너지를 줘. 알겠어. 파이팅. 우리 게임 바꿀게요. 네. 역할은 그대로 가는데, 게임만 바꾸려고. 네네. 역할도, 그 뭐냐. 신발은 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넘겨줘. 그래. 신발? 어. 신발 내가 할게. 형이 하게? 어. 잠깐만, 이거 지면 우리 퇴근이야? 어. 마이크. 신사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미소가. 갑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카메라 호킹 너무 에너지 있어, 지금. 마이가 눌렀 수 있어. 네, 여기 할게요. 승관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애야? 퀸은 다 움직일 수 있어. 퀸은, 그러니까 직선, 대각선, 무제한. 다 무제한이야. 완전 마마우. 퀸이 제일 쎄. 그래서 얘가 파이터라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파이터구나. 퀸이, 퀸이 제일 쎄. 다 덤벼. 야, 덤벼. 나 이제 웨이크 파이니까 넌 에이, 엎드려. 알겠어. 아, 그럼 퀸 대 퀸이네? 명호야, 너 1번이지? 나 2번. 오케이. 우지야, 너 몇 번이야? 나. 1. 8. 8. 8, 2. 8, 2. 갈게. 가위바위보. 준형 먼저 하는데요. 준아 공격적으로 가. 우리는, 어? 그냥 공격해요? 준아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퀸 바로 잡아도 돼. 승관아. 넌 디노 죽이래. 아, 도움을 써. 바로 가. 에이, 오빠. 무드로리로리로리로롱. 손담비 선배님 퀸 대. 자, 게임 뭐예요? 기억력 게임입니다. 와! 내가 너 머리 위에서 논다라는 걸 보여줄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작! 야, 쉽다. 준형아, 처음 시작해봐, 처음 시작을. 시작이 어딘지 확인 내려줘. 승관아, 쉬워. 야, 쉽다. 내가 할 걸, 내가. 어, 이거, 이거 나 외웠다. 나도 외웠어. 나도 외웠어.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외운다? 어. 1. 1. 땡. 할 수 있어.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가. 빨빨리 생각만 밟고 나가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승관아,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알았지. 승관아. 근데 디노 모를 것 같아. 승관아. 미안해, 미안. 진짜 바보 같은 실수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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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소리내지 마세요. 눈 안 댑니다, 눈 안 댑니다. 미안해요. 해, 네 맘대로 해. 간 봐, 간 봐, 간 봐. 너는 네 맘대로 해. 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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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하잖아, 내가. 아니 이게 승관이 잘하는 게임 아니야? 야, 디노야. 디노야, 이제 왕 죽이러 가면 돼. 야, 이제 왕 위험해. 야! 나가! 야, 우리 또 왕 위험해! 위험해! 아니야, 아니야. 너 자리였잖아. 내 자리야? 아, 이제 가면 돼. 와, 진짜 디노야. 아, 미쳐버리겠네. 와, 디노. 멋있어, 멋있어. 원래 여긴 거 알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재미있어. 야, 갈퇴하겠다. 디노야! 어! 끝까지 직진! 가자! 와! 끼이! 아하! 와! 준아 가자! 걸자! 야, 가! 우지야 갈래? 가! 그냥 5분 안에, 5분 안에 퇴근할 것 같아. 와, 승부수다! 와! 여러분 짐 챙기세요! 뭐야? 짐 챙기세요! 짐 챙기세요! 둘 다 박빙이네? 디노도 손가락 게임이었어! 와! 와! 야, 박진검. 아니, 근데 여기서 디노가 이기면 분량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빨리 끝나는 곳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우지 형이 손이 길어서. 그러면, 그러면 손가락 씨름을 3, 3판? 3판 2승 가시죠, 3판 2승. 3판 2승. 3판 2승, 오케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떼기 있어요? 이쪽. 이렇게 떼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와도 되는 거지. 아, 그렇게 와도 돼? 손으로만 이어져 있으면. 근데 이 손이 빠지는 순간 다시입니다. 오케이. 자, 손 힘 펴시고요. 잡고 3, 3초? 그냥 한 번 누르면 끄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누르면 끄는 거예요? 그냥 한 번, 1초, 1초, 1초. 근데 한 번 누르는 거 말고 이게 1초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 레슬링이야. 원, 투. 레디. 고! 원투야. 자, 우지 선수. 우지 선수 굉장히 과감하게 공격 들어가세요. 손가락 떼지 마세요, 팀원 씨. 손 잘 붙여주시고. 과격한 몸상. 우지 선수 너무 섹시해, 손가락이. 과격한 엄지 선수. 1, 2, 2, 3.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손가락이 길고. 단인한. 1차전, 2차전. 땀나, 땀나. 이게 손가락 씨는 뭐라고 땀나냐. 우지 엄지 이렇게 길었어. 자, 준비. 시. 시작. 저 폭도 넓어. 오, 밴드 붙였는데? 테이핑했어, 디노야? 지금 디노 씨의 약지 손가락이 점멸을 누르면서 지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지 씨가 길어요. 근데 디노 씨도 히어. 뒤에 승관 봐줘, 뒤에. 손가락이 너무 길어. 너무 빠른데? 잘 잡아줘. 이것도 넓어. 1, 2,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최선을 했어요. 자, 손가락 게임 이렇게 해서 킹 우지 형이 이겼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 부탁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희 이번 소속게임을 시키는 대회는 기사님이 삼겹살 혜택을 지원합니다. 약속게 어떤 날에 딱 갈 건지 확실히 저희 아직 대게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삼겹살 중에 저희가 정리해야 되나요? 음료도 다 해주시는 거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정하는 걸 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사이드 메뉴랑 다. 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밥, 초밥 삼겹살.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먹었어? 초밥 삼겹살? 초밥 삼겹살이구나. 맛있어, 맛있어. 아니오. неправда. 대회 삼겹살이구나. 대회 삼겹살이구나. 아니오. 아트한 대구리의 핫목이구나.